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뒤에 사정 쪽에 중계 업무 보겠습니다. 중계 업무는 꽤나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69페이지에 고용인, 고용인도 한 문제가 거의 몇 년 나옵니다. 작년도에만 502페이지 나올 건데 20번에 약간 금쟁이하고 섞어서 좀 나와 있습니다. 한 문제는 꼭 몇 년 나오니까 한번 간단하게 꼭 보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고용해서 쓰는 사람을 고용인. 그런데 이 사람을 옛날에는 사용인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사람을 사용한다. 물건이냐. 그래서 바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용인. 아주 오래전에 공부하신 분은 사용인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직은 사용인 아예 빼버렸습니다. 고용인. 고용해서 쓰는 사람. 이 사람이 꼭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중계보조원 소속 공인주사, 영호정이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고 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우리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호법 문단속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민사 책임, 형사상 책임, 그리고 행정 책임.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꼭 매년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춘문제 꼭 풀어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규춘문제도 그냥 교재를 좀 잘 떼면 이렇게 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규춘문제 꼭 한번. 항상 우리 매년 보시면 1번에 뭐가 나오고 2번에 뭐가 나오고 항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29번째, 올해가 30번째인데 다른 과목도 꼭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 공법 같은 건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 규춘문제, 규춘문제나 교재롭게 심하게 파손 안 되니까 이렇게 떼가지고 한번 잘 가지고 다니시면 여기는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보시면 무슨 문제가 나온다. 이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정리를 꼽으셔야 됩니다. 방향을 알고 이제 가시면 안 답답하고요. 뭐가 어떻게 나온다. 뭐 다섯 개 지문 구성할 겁니다. 근데 아주 골고루 다양하게. 문제는 길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할 거니까요. 박스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옳은 거, 틀린 거 꼭 그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70페이지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종호본이 들어왔다. 종호본이 나갔다. 들어왔다 신고, 나왔다 신고. 여기도 이제 문장이 자주 나옵니다. 최근에는 잠깐 좀 잘 안 나오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는 더 자세히 될 겁니다. 먼저 의의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요. 중개보존하고 소속, 공인주교사. 계약서 다 써도 괜찮다. 소속, 공인주교사. 정말 소속만 있으면은 우리 사장님은 사무소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업무도 보시고 경매도 좀 해보고 아니면 건물주도 좀 만나보고 그러셔야 됩니다. 맨날 그냥 사무소에 앉아가시고 앉아서 계시면 좀 칙칙해 보입니다. 좀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종호본도 좀 숨을 좀 쉴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있으면 아주 더럽게 꼴보고 싫을 겁니다. 좀 나가셨다가 업무도 보고 그래야지 차라리 그냥 집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밖에서 좀 일 좀 보셔야 됩니다. 건물주도 좀 만나보시고 건물관리 맡겨라. 좀 단지 관리된 이런 것들은 겸업으로 해보는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쪽에 보시면 고용신고. 여기도 자주 냅니다. 들어왔을 때 고용신고. 그런데 신고 안 하면 업무 정지어도 맞습니다. 시기를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소속하고 중계보조. 그러니까 누구 신고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자극증 있거나 없거나. 시간 지켜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업무 정지 당합니다. 사무소 문 닫아 돈 내라는 게 아니라 문 닫아 업무 정지 당합니다. 과태료보다 훨씬 셉니다. 저제도 물어보고요. 먼저 고용을 했을 때 저기 실무 교육은 소속이 받는 게 실무 교육 4일. 사장님하고 빡세게 종업원 자격증 있으면 실무 교육 받습니다. 계약서도 막 써보고 확인설무서도 써보고 이런 걸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직무 교육은 이 사람 커피 타는 교육. 그러니까 우리 작년도에 바로 책임자 보고 직무 교육 받는다. 그 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아니요. 중계보존이 받습니다. 꼭 기억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거는 3시간에서 4시간 아주 간단하게. 정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게 직무 교육입니다. 시간도 맨날 물어봅니다.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하고 나서.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70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두 번째 줄에 업무 개시자. 이거 꼭 밑줄을 넣으셔야 됩니다. 업무를 개시를 하기 전까지. 이걸 자꾸 바꿉니다. 뭐 열흘 이내 그러면 안 됩니다. 업무 개시 전. 그러니까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열흘 이내. 먼저 들어왔을 때는 시간을 좀 줬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업무 개시 전. 그리고 저기 등록 신청해서 저 끝에도 한번 써봤습니다. 인장, 누너, 그리고 고용 신고, 그리고 보증 설정. 그 세 개가 업무 개시 전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이런 거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소 문 닫으려고 까먹냐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등록관청이면 시공급. 우리가 같으면 세종시장님한테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가로도 중요합니다. 이 가로도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바로 기초문제 나왔습니다. 일단 28일 때가 나오고 뒤에도 보면 1번 정답이 이거였습니다. 가로 보실까요? 전자문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방문 안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신고할 수 있다. 서식이 바로 인터넷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 서식으로 누구? 종업원 누구? 그리고 종업원 중에서도 자격증 있는 소송 누구고? 중계보전 누구고?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꼭 방문이다? 아닙니다. 뭐도 가능하다고요? 전자문서. 거기 전자문서도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실까요? 방문으로만 그러면 X. 이미 시험 문제의 기초문제가 바로 전자문서가 되면서 바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언급 안 했고. 오류 정도 되면 또 언급을 해볼 만합니다. 전자문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 시대입니다. 가기는 왜 가? 라고 해서 전자문서로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문서로. 종이가 자꾸 없어진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실까요? 그리고 이거 이제 간단하게 보실까요? 자격증 낼까요? 안 낼까요? 뭐 죄다 없애버렸습니다. 자격증 위조에다가 내더라. 먼저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럼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분이 자격증 안 줬죠. 그러면 시 도지사한테 자격증 주셨습니까? 더 윗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공인주교사 자격증을 발급했던 누구고요? 시 도지사한테. 그리고 그 소속 공인주교사 자격증. 이렇게 자격 확인을 뭐합니까? 요청. 도지사님한테 자격증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 같으면 세종시장님 자기가 알 거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자격증 낸다? 낸다? 안 낸다? 그럼 여기도 이제 첫 번째, 또 말하면 2번에 딱 중간 정도의 자격증. 거기다가 여기는 이제 안내니까 제출 X. 요 제출 X라고 꼭 위에다가 써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내. 낸다고 하면 X. 가지고 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소식이 있다. 저기 뭐 전자무수하고 똑같은 소식이 있다. 자 소식이 있으니까 그 소식을 A4용지입니다. 거기다가 종업은 누구다? 라고 그 소식에 맞춰서 신고하십시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 4, 5는 뭐 나란히 뭐 중요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시니까 가로 2번 쭉 내려왔습니다. 가로 2번에서 나갔다? 신고. 근데 옛날에는 폐고 신고 그랬습니다. 폐고. 그러면 안내 보내고 스스로 나가면 신고 안 하건네? 그러니까 이제 종료로 바꿨습니다. 뭐 이렇게 끝나고 저렇게 끝나고 끝났으면 끝났다고 신고하십시오. 혼자 자발적으로 나갔다? 그것도 종료. 우리가 너 나가라. 라고 해서 내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가 해고인데 하여튼 끝나면 끝났다고 신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열흘이내라고 시간을 줍니다. 근데 이 놈 엄청 쉬운 문제 많이 냈습니다. 아직 쉬울 때는 30일 이내 이렇게도 냈었고요. 그렇게 넉넉하게 시간을 줄까요? 근데 일주일이 애매합니다. 7일 이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일주일도 아닙니다. 그죠? 열흘. 시간을 넉넉하게 주겠다. 그러면 쭉 내려보실까요? 거용관계가 종료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이제 중간에 있네요. 거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 여기는 바로 새라는 겁니다. 날로부터. 그랬으니까 또 개인도 민법처럼 다음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길 말고 그 날로부터 얼마? 열흘 이내. 딱 열흘 됐을 때 애매하시면 오무지가 된다는 겁니다. 나간 날로부터 거기서부터 하루하루 새라는 겁니다. 얼마이내? 열흘. 그 열흘 이내가 아주 중요하니까 열흘 이내 그거 꼭 밑줄이나 박스를 좀 자료시켜야 됩니다. 들어왔을 때는 업무 개시 전에 차이가 있죠. 들어오면 좀 급합니다. 들어왔다 신고. 업무 개시 전에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갔다 신고는 열흘. 여기도 열흘 정도 시간을 준다는 게 일주일 만에 새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신고하라고 하게 되면 신고했다가 또 들어왔다 신고. 신고하다가 정신없어서 죽었네 이러니까 열흘 정도 개입니다. 열심히 생각하다가 개입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열흘 말에는 열심히 생각하다가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열흘 이내 주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생각하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건 남편도 아무 소리 없고 그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아주 비밀번호 바꾸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냥 찬바람 쐬고 왔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실까요. 괜히 굉장히 나가면 집 나가면 무슨 고생합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보시니까 제재 정말 제재가 뭐다. 사무소 문 닫으라 업무정지 이게 과태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재는 업무정지라고. 그런데 또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별표는 또 1개월. 작년에는 별표 한 개도 안 나왔지만 아마 올해는 좀 나올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로 세 번째 다른 문장 다 놔둬버리고요. 이제 세 번째 줄에 업무정지 그것만 밑줄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 아니다라고 업무정지 사무소 문 닫아. 이 정도로 제재가 좀 세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하고 중개포조는 사실 비교할 것 자체가 거기 없을 정도로 여러 건 시험문제 정도 안 낼 정도입니다. 먼저 소속은 할 수 있는 일 거기 박스가 정말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할 수 있으니까 인장 등록해라. 소속도 인장 등록 안 하면 자격정지를 얻어놓았습니다. 너 나가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3개월을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포조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정말 그러니까 정말 커피 따고 운전밖에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마스크 씌워놨으니까 설명도 못하고 아이 수갑 채워놨으니까 계약서도 못 씁니다. 도장 등록할 것도 없다라고 놨습니다. 정말 저기 중개포조는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것도 아무것도 없음 그래놨습니다. 억울함 자격증 따 봐봐 그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자세히 볼 건 없을 정도로 앞쪽에 소속 영웅종이 그대로 나왔네요. 가로에 여기도 포함 제외 정말 생각나실 겁니다. 첫 번째 이건 정말 자주 낸다고 씁니다. 임원사원도 다 소속이다. 이다. 여기에 맞다고 씁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수행할 수 있다. 금방 봤네요. 저 수행이 저 박스에 들어가 있는 서명 미지 날인 이런 겁니다. 정말 수행 그리고 보조 다해 소속은 알아서 다해 요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개포조는 3번 쪽으로 내려와도 되고요. 3번에 보시면 중개포조는 두 번째 앞쪽이죠. 현장 안내. 맨날 운전만 해야 된다고 현장 안내. 안내만 해라. OK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무. 커피 타고 청소하는 일반 서무도 이것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저기 문장에다가 확인 설명 거래기약서 작성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도소가 3학년 3반으로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정말 중개포조 할 일이 없습니다. 서명 날인할 것도 없고 오히려 쓰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인장특록할 것도 없고 없게 됩니다. 단순한 바로 자격증 없는 사람이니까 할 거 없다. 라고 커피 타고 청소만 잘해라. 이런 소리 합니다. 뒤로 한번 넘겨올실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민사책임. 밥상 3개입니다. 그리고 행정상 책임. 아마 올해 정도 되면 단독으로 분명히 한 번쯤에 나올 겁니다. 작년만 금증이 같이 묶어서 20번에 나와 있습니다. 변호시가 됩니다. 하다 글도 나오게 나왔습니다. 문장이 몇 개가 섞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를 이번에 보니까 손해별상. 그리고 동그라미 일본도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냈었고요. 모든 행위인가. 그리고 추정인가. 간중가. 이게 이제 딱 정말 길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시험장에 가도 안 떨리고 금방 알아야 오겠습니다. 먼저 중계보존. 우리 소속 공인주사하고 중계보존 틀을 묶어다가 거용인. 그런데 무슨 행위라고 씁니까? 업무상 행위.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있습니다. 업무상 행위. 그 위에다가 모든 행위 아니라고 꼭 정말 정리해 놓으실까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모든 행위 말고 무슨 행위라고요? 업무상 행위. 업무상 행위이지 정말 모든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상의 행위. 사무소 내에서 벌어진 일. 그것만 책임지다고 하지. 모든 행위를 책임지라고 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모든 행위입니다. 밖에서 나가서 사고 친 거. 이것도 우리가 책임질까요? 우리 사장님이 아니다가 합니다. 그것도 책임지라고 하면 아예 볼일을 못 봅니다. 저것이 밖에 나가면 엄청 그냥 긴장되고 계십니다. 이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무소 내에서만 벌어진 일. 이것만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행위가 아니라고. 모든 행위 그러면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고수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업무상 행위고요. 대신에 업무상 행위는 범위가 좀 좁은데. 좁은데 본단지. 저걸 또 추정이라고. 민법도 아닌데 추정이라고 우리 법령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별놈의 소리 다 합니다. 뒤에 보실까요? 그를 고용했던 누구라고요? 사장님이 책임져야지 그입니다. 네가 고용해서 쓰니까. 그리고 중계보존소하고 소속이 계약서를 바로 계약을 완성시켜도 중계보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돈 더 받네. 그러면 책임도 져야 되겠네. 게입니다. 유리한 것만 취득할 거냐. 고수리합니다. 뒤에 보실까요? 그를 고용했던 누구라고요? 개업공인조사의금 사장님일 건데. 행위로 뭐한다? 번다. 꼼짝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번다면 추정이 아니기 때문에 뒤집어 엎어집니까? 안 엎어집니까? 안 엎어져요. 책임지라고 하면 얘 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저기 무슨 형성권하고 다름없습니다. 그냥 아예 날리면 끝.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책임져 그러면 한다고요? 얘. 얘 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책임 못 찍었다. 말이 안 됩니다. 책임져야 돼. 주아실입니다. 그 번다도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아마 돈은 안 내겠지만요. 거듭은 거의 안 냅니다. 여기다가 추정한다. 라고 해놓고 어디 틀렸게. 라고 내본 적이. 그것도 최근이었다는 겁니다. 내본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딱 두 군데겠네요. 모든 행위 말고 업무상. 그리고 추정한다 말고 뭐해라. 꼼짝도 못한다는 본다. 정말 간주가 되면 아예 무조건 책임을 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입증할 것도 없습니다. 추정임은 번복이 되니까 입증하면 깨지기라도 할 겁니다. 안 깨져라고 주의를 넣으셔야 됩니다. 범인은 접혀놓고 책임지라고 하면 예.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즉도 보실 것 같죠. 그리고 중계보조. 이렇게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서 고의. 그러니까 이미 뻔히 우리 정원분증에서 사고 나갔다. 손해 나갔다. 이미 뻔히 알았다는 겁니다. 과실은 좀 억울합니다. 알 수 있었는데 왜 몰랐느냐. 저기 비즈니스 표시감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이런 수가 나올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꾸 같이 연결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에게 바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이것도 법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고용했던 누구라고요. 개업공인조사에게도. 그러면 정오본도 손해배상. 우리 사장님도 손해배상.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니네 둘 다 책임져. 연대라고 합니다. 연대계입니다. 못 갚으면 보증인 책임지라. 그게 연대책임 아닙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저기 두 번째 끝에 정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민사책임은 손해배상 책임. 그런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진다고요. 둘 똑같이. 둘 똑같이 어떻게. 연대. 연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장님은 저는 책임 못 지겄습니다. 액수. 그리고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정오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고를 쳤는데 왜 책임이 없겠냐고 합니다. 너도 같이 책임져야지. 주현실입니다. 그 정도에서 손해배상 책임. 지금 세 군데 밑줄 거져 있습니다. 업무상하고 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아래 판례 아예 볼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안 나와. 그냥 다 책임졌다네. 이런 소리니까 어려울 건 없으니까. 이건 정말 판례 내게 전혀 안 봐도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 알 수 있는 판례. 제가 막 꼼짝 못하게 책임지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실까요. 어렵게 안 나오고 정말 간단하게 나오니까요. 밥상 세 개 있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저 껍데기 보실까요. 이미 저 앞에 있었는데 그냥 밑줄만 해놓으실까요. 가로가 좋겠네요. 무과실. 그러니까 종업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뭐 여기도 상당한 주의를 했다 안 했다. 그런 거 입증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책임 저그러면 얘 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는 무과실이라고 합니다. 저기 이제 가로에 무과실 책임 한 번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에서 제일 아래 가시면 한 네 번째 줄에 딱 중간 정도 있네요. 연대, 채무. 부진정은 그냥 여기 체크 안 해도 괜찮고 연대, 채무. 그 정도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연대가 똑같이 똑같이. 종업원도 천만 원 깨먹었으면 천만 원. 우리 사장님도 내가 손에 사고 안 쳤는데도 천만 원을 똑같이 물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매돈 모이스는 골라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책임져라. 사장님이 네가 뭐죠? 책임져라. 보증 설정 돼 있으니까. 1억은 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러면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죄시됩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은 뭐 따로 보실 건 아예 없고요. 그리고 4번. 이건 뭐 시험 문제 가면 거의 안 나오는데 거용인한테 물어주고 뭐 행사한다고요? 구상권. 그러니까 이 구상권은 돈 내놔라고. 대신 물어주고 지급을 청구한다는 돈 내놔. 우리 보험회사가 잘합니다. 먼저 보험회사가 돈 내주고 우리 차주한테 너 돈 내놔라고 받으러 온다는 겁니다. 여기 바로 뭐다? 구상권.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저기 연대채무는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당한다. 무과실 책임이다. 그 정도만 꼼 밑줄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가로 2번은 행정상. 행정상처분은 행정처분을 등록주소나 업무정제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정호분이 사고를 치면은 게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줄에 바로 예시가 나와 있네요. 바로 금지행위 또는 이중소속을 했을 때에는 정호분이 하지 말라는 금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호분이 하지 말라는 금쟁이 그럼 누가 했다고요? 사장님 네가 했다. 라고 해서 사장님이 오히려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신 얻어맞습니다. 대신. 이걸 대비책임 이렇게도 부릅니다. 일단 먼저 두 번째 줄에 중간중간에 금쟁이 그리고 오후 2시만 되면 꼭 없어진다는 겁니다. 옆집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소속. 거기는 절대적인 등록주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안 하냐고. 오후 2시만 되면 없어지면은 가서 뒷공무원이 밟아봐야지. 라고 주의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저것이 옆집 가서 근무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등록주소 절대적으로 당합니다. 3년 동안 우리 개업이 중계를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주의를 밟아봐야 됩니다.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냥 위치추적지 달아놓고 그냥 아주 추적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아주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욕 못하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먼저 금쟁이 등 그 아래 보시기 가요. 등록주소 그리고 업무정지. 그 등록주소가 절대적도 있고 상대적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은 싹싹 빌면 그래도 봐주기라도 합니다. 절대적은 절대 안 봐준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나중에 정량 그리고 육사 거기서 나중에 다 배우실 겁니다. 등록주소까지도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중요한 문장 나와있네요. 행정처분. 저 행정상 책임은 행정처분 등록주소나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돈 물어주는 게 더 낫겠죠. 계약서 몇 개 쓰면 되니까. 여기는 3년이나 6개월 안에서 사무소 문을 닫고 영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 때문에? 종무원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름이 아마 제일 무서울 수 있어요. 3년 동안 영업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가서 근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벌과 양 벌은 둘을 나란히 벌한다. 그 벌이 벌금으로 벌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것도 자주 나왔습니다. 이 3개는 정말 안 나온 게 없을 정도니까 꼭 종료해주셔야 됩니다. 밥상 3개. 민상 돈 물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행정상은 문 닫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양 벌. 저 형사 책임은 벌금 내는 것.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책임이. 한꺼번에 밥상 3개가 몰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다 먹으면 정말 배 터질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여기 우리 법전에 가장 마지막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50개 조문인데 50죠. 한번 내용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고 중계보존. 그리고 아까 소속에 바로 여기 포함된다는 임원사원. 그 누구라도 사고를 치면 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가로 세 번째 동그라미 1번입니다. 법인의 사원. 그리고 임원이. 중겸에 관하여 나중에 전국을 치면 여기 뒤에서 볼 건데 저 48조는 3학년 3반에 48조고요. 그리고 형벌만입니다. 49조는 1학년 반에 11개나 되는데 바로 그 정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징역벌금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입니다. 좀 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반행위를 하면 그리고 그 행위자가 종호본입니다. 아까 고용인입니다.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위에 둘을 이렇게 나란히 벌하잖아요. 종호본 말고 개업도 너도 같이 벌금 내 그럽니다. 여기 나오죠. 개업 공인주사. 그러니까 이렇게 행위자하고 우리 개업이니까 둘. 그 둘을 뭐라고요? 양벌. 둘을 아는지 벌한다고 양벌 그래놨습니다. 그리고 대해서도 뭐 한다고요? 해당되는 조에 규정된 그런데 우리는 징역이 있다 없다. 징역이 사장님은 없다. 또 해당되는 뭐라고요? 벌금형을 간다. 거기 이제 세 번째 줄에 거기 끝에 쯤에 해당되는 조에 규정된 벌금형 거기를 꼭 밑줄 한번 그런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징역도 있다. 그러면 X 우리가 사고친 것도 없는데 우리 보고 교도소 가래요. 교도소 가서 아예 살래요. 정말 차라리 그럼 죽으라고 할 겁니다. 돈 내는 것도 억울해 죽겠구만. 그래서 여기는 벌금형만 가겠다는 겁니다. 15에 가장 어렵다는 1%밖에 합격 못했다는 경우도 여기다가 냈었다는 겁니다. 동일한 벌금형 해놓고 왜 틀렸느냐 이렇게 내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거의 내본 적이 없고요. 오케이입니다. 다 쓰러졌습니다. 조사시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동일한 벌금형이라고 하는 쪽입니다. 벌금은 다를 수 있어. 정호본은 2천 사장님은 천 오히려 반대로 정호본은 천만 원인데 우리는 3천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고 했어요? 동일하다고 했나요? 벌금형이? 아니요. 동일하다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 3천만 원, 천만 원이면 그 안에서 정호본과 사장님은 벌금의 각각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연하게 갔을 수도 있고 오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저 끝에다가 동일 X 동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문장 나오면 정말 어디가 틀릴 때 정말 보이질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또 긴장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이냐고 이 정도니까 이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내부 가능성도 좀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다고 누가 그랬는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벌금은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엄청 써놨는데요. 저 10조가 결격사유입니다. 저번 주 끝에 배우는요. 벌금을 300만 원 이상 받으면 3년 동안 충격을 못한다. 근데 여기는 잘 보시게 정호본 때문에 내가 아니라 사장님이랑 정호본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호본 때문에 벌금을 받은 것도 등록주도 되냐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너무 가혹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양벌 규정으로 처벌 받아도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는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 안 된다 그걸 아주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저기 끝에 간지 양벌 규정으로 처벌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가 결격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정호본 때문에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등록주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좀 복잡할 것 같으면 등록주소 X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금만 내면 되고요. 벌금만 내면 되고 정호본 때문이니까 내가 잘못하면 벌금 300만 원 이상은 등록주소 되고 3년 동안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호본 때문이니까 등록주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일 마지막에다가 등록주소는 X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주소는 안 된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이게 좀 많이 어려우니까요. 한번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한번 정리를 아마 어느 정도 되면 단독으로 작년에 섞어서 그냥 20번에다가 금증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그런 문제도 괜찮긴 했습니다. 그런데 묶어서 한 문제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69페이지 꼭 반드시 한 문제 먼저 고용인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은 누구 보고요. 우리 개업보고 책임지십시오. 이건 반드시 한 문제가 오래나마 단독으로 아주 한 문제가 나올 거고 금증이도 당연히 단독으로 하나가 나올 거고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밥상 3개 그리고 들어왔다 신고 나갔다 신고 그걸 잘못해도 책임지라 요소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사무소 문 닫고 놀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고용신고입니다. 고용신고 들어갔다 신고 고용신고하고 나갔다 신고 종료신고 옛날에 해고를 하고 있는데 해고가 내가 안 내보내고 지가 나가면 신고 안 할 거냐 자발적으로 나갔을 때 그것도 어차피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문장이 애매하니까요. 해고를 없애버리고 지금은 종료신고 나갔다 신고 지가 나가든지 내보내든지 하여튼 무조건 신고해라 요소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고용신고 고용신고를 열흘 그러면 안됩니다. 고용신고 들어왔다 신고 중계보존이 될까 소속 공인조사 될까 고용신고는 얼마만에 하라고 있나요? 여기다가 열흘이 내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고용신고는 얼마인다라고 업무 개시자 등록신청 때도 가능합니다. 언제라고요? 업무 그 종업원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개시하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신청 때도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라고는 안 했는데 여기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런데 등록신청 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록신청 때 이때도 가능은 하다. 그러니까 등록신청에서부터 업무 개시정 그 사이에 고용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 정지야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갔다 신고 종료신고를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기간이 아주 애매하게입니다. 지치없이 아니면 또 7일 전 그리고 15일도 오다가다 보면 저기 보증설정에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15일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냐? 나갔다 열흘 열심히 생각하다가 가야 되겠네 라고 괜히 그냥 성질 부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어디 다른데 오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머리 긁고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얼마라고요? 열흘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종료신고는 지치없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고하다가 벌일을 못 보겄네 정신없어 죽겄네 그러니까 일주일 내면 하다는 겁니다. 딱 정말 일주일만 되면 그 다음 주에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들어왔다고 신고 또 신고하고 이미 나갔다 신고하면 신고를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여기 뭐라고요? 열흘 정료되고 나서 열흘 이내에 시간 좀 주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생각하다가 종업원이 열심히 생각하다가 들어오니까 사당님도 열흘만에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10일 이내에 뭐라고요? 신고를 해야 된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가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를 사업소 문 닫으라는 업무정지를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작년도 한 문제 안 났다고 하더라도 별표 나중에 별도의 표가 있는데요. 별도의 표가 있는데 거기 별표는 1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으로 가능하게 되면 이걸 얼마나 하고요? 1월 나중에 별표가 뭔지는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별도의 표를 두고 이렇게 별도의 딱 표를 두고 인장 등록은 3개월 6개월 확인 설명서는 얼마 이러다가 보면 여기 제일 마지막에 해석으로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것들은 별도의 표가 이렇게 다 별표 해놓고 별표대로 여기 보면 막 3개월도 있고 막 6월도 있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여드로 별표대로 때린다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해석으로 가능했을 때는 여기 규정에는 안 나오고요. 규정에는 안 나오고 규정에 나온 놈들은 3개월하고 거의 6개월인데 여기는 1개월 1개월로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잠깐 문 닫고 놀다가 보면 1개월은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별표 1개월 이런 게 별표가 자꾸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주 많이 나올 때는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딱 단독으로 한 문제 내놓고 별표 1개월이 많니 3개월이 많니 맞는 것만 찾아봐 틀린 것만 찾아봐 거론 문제가 최근에 거의 안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따로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봤었던 것처럼 종료 신고 이거 반드시 방문입니까 무엇으로요? 인터넷으로 전자문서 이렇게 전자문서도 된다 안 된다 첫 대입이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기출문제 1번 정답이었던 거 볼 겁니다.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가능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예전부터는 아니라 최근에 들어와서 최근에 들어와서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라고 해서 2018년 정도 이제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들어오면서 바로 시험 문제는 나왔다는 겁니다. 기원님의 세례입니다. 거정도 내고 이렇게 정료 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 두 번째 여기서부터 책임 책임부터가 그러니까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책임이 여기 아주 중요하다. 아까 봤네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그렇게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그리고 원다고요. 개업 공유사 행위로 뭐한다? 본다 아니면 추정인가 본다 이제 요게 맞습니다. 여기다 이제 모든 행위는 모든 행위가 아니겠죠. 밖에 나가서 누구 신나게 두들겨 패고 왔다 그거는 우리 정호범 팔자 그거는 폭행대로 지각 교도소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신경 쓸 거 없다는 겁니다. 밖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다리 뻗고 주무시라는 겁니다. 그 정도면 너무 불안하네요. 아직 못 살겄네. 사무소 때려치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 가혹하게는 법에서는 절대 안 합니다. 산련을 줍니다. 그 다음에 본다 본다 꼼짝도 못한다. 그러니까 범인을 좁혀주더니 본다 본다 그러면 책임적으로 그러면 얘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저 책이 못 찍었는데 그런 소리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정 출정은 본복이 됩니다. 출정한다 개업 행위로 출정한다 X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바로 시험 문제 이미 기출문제로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전에 그런 소리 안 해봤는데 최근에 여기다가 출정한다 업무상 행위라고 해놓고 출정한다 어디 틀렸냐고 찾아보라는 문제가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민사상 손해배상책 민사가 많을 겁니다. 민사책이에요. 민사책에 그러면 종업원이 돈을 깨먹었네. 그럼 사장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고용인 우리 고용인 쪽에서 고용인 뭐죠? 정말 마이너스 천만 원 이렇게 깨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업원은 뭐하라고요? 민사책임은 손해배상 정말 손해를 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저기 민법에 750조가 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정업원 칠까요? 안 칠까요? 지죠. 시험 문제에 너무 간단하게 정업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도 나왔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겠죠. 사고를 정업원에 쳤는데 책임 안 지면 이거 누가 책임지라고 사장님 책임지라고 아주 사고만 쳐놓고 아주 정치는 없겄습니다. 그래서 정업원도 책임지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요? 우리 개업공인주사 사용인 바로 이제 우리 사용자 바로 개업공인주사도 책임을 뭐라고요? 아주 똑같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라고요? 손해배상 우린 좀 억울합니다. 내가 안 깨먹었는데 정업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어차피 정업원이니까 뭐라고요? 책임도 저 정업원을 통해서 이득도 얻으니까 손해를 발생시키면 뭐예요? 손해도 책임지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성질은 뭐냐 입니다.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입니다. 무과실이라고 해도 뭐라고요? 책임지라고 그럼 아주 옹땅손해입니다. 그 손해에 대해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불 나란 책임지네요. 요건 뭐라고요? 연대 연대 책임 누구 책임이 없다 그러면 요거는 X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안낼 정도입니다. 구상권 먼저 우리 개업공인주사가 물어주고 대신 물어주고 뭐요? 우리 정업원한테 돈 내놔 중업원한테 돈 내놔 그러니까 아주 배만 들이댑니다. 배째세요 라고 하면 배를 대우라고 할 수도 없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돈 못 발수도 있다. 조시됩니다. 정본도 사고칠 가능성이 아주 크면 정말 내보내시라는 겁니다. 안 내보내면 나중에 아주 굵자빠요. 조시됩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로 2번 보실까요? 하필이면 여기서 금쟁이 같은 거 이런 걸 했을 때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형사 책임 먼저 형사 책임으로 먼저 볼까요? 형사 형사 책임은 벌금을 나란히 얻어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벌금을 또 우리 개업한테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또 돈 깨지게 생겼네. 먼저 고용이 보실까요? 근데 우리 고용인이 바로 징역이나 다른 거 아닙니다. 징역 아까 49조 그리고 벌금 거기에 이제 49조하고 48조입니다. 48조고 사망연산 좀 센 놈이고 이렇게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이것도 이제 거의 똑같이 보니까 누구라고요? 개업 공유주사에게도 문단속 잘못됐다고 여기도 책임을 뭐한다고요? 진다고요. 근데 우리 개업 공유주사한테 뭐 징역이 있다 없다? 징역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손해배상증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기는 개업은 징역은 없고 이건 뭐 징역살라는 소리는 너무 가혹가족입니다. 사고는 정보관에 쳤는데 사장님도 손잡고 너도 같이 교도소 가라. 정과자 만든다 그러면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뭐는 내라고요? 벌금을 벌금을 좀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이 나란히 벌금을 받았네요. 이걸 뭐라고요? 양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양벌 규정으로 둘이 정말 나란히 벌금을 받았으니까 양벌 규정으로 그리고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벌금을 냈는데 300만 원 이상 됐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얻어맞았다고요? 바로 우리 정보관 때문에 근데 이렇게 책임을 진다고 해도 벌금을 책임을 진다고 해도 등록지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기 막 복잡하게 써놓은 거 거기도 이제 이전에 학설은 이것도 등록지수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판례가 뭐라고요? 등록지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등록지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관 때문에 벌금을 받은 거니까 벌금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등록지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회시됩니다. 세 번째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등록지수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또 여긴 등록지수 얘기가 나오냐고 내용이 다르다고 조회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행정상 행정책임입니다. 행정상 책임은 여기 이제 정말 등록지수 이렇게 등록지수는 업무정지를 받는 행정처분을 이렇게 행정처분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 닫어 3년 동안 문 닫어 6개월 동안 문 닫어 여기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고용인이 이제 모든 행위는 아니고요. 먼저 하지 말라는 금쟁이를 했네 금쟁이 초과 보수를 막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사무소에서 종업원이 자기 집을 막 팔고 그랬다는 겁니다. 사장이 모르는데 그리고 꼭 오후 2시만 되면 이중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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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옆집가면 상가 계약체결하면 70% 준다고 저것이지만 꼭 오후 2시만 되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뒷공무원지를 밟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또 심한 막 새집 4집을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월요일은 가부한 때 화요일은 을한 때 그리고 수요일은 막 병한 때 아주 금요일까지 가부병적 무한 때 사무소에 막 소속돼 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제 고용인 그리고 이제 여기도 거의 똑같이 볼 건데 그럼 이제 우리 개업공사입니다. 개업공의조사 근데 우리 고용인한테는 금쟁이 해도 등록주소 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개업공의조사의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오본이 한 행위가 우리 사장님이 하지 말라는 행위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육사의 이기를 배울 건데 거금공손 하면서 배울 건데 등록주소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오본 행위 때문에 그러니까 정오본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대위 그럽니다. 대위 그리고 이중소소 이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정량주로 가면 여덟 개 이중소소 소등에 딱 걸리면 등록주소 절대적입니다. 저기 세종시장님한테 9박 10일로 비로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말 끝났니 그럼 귀 딱 맞고 있다가 등록주소 절대적이야 절대로 대통령 하려별님도 아예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공의조사에게 뭐가 행해진다고요 금정의 하지 말라고 이거 등록주소라는 겁니다. 등록주소가 행정처분인데 등록주소 그래도 금정은 그나마 상대적이야 그런데 이중소소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금정의를 했을 때는 업무 정지 그럼 내가 문 닫으라고 만약에 3년은 그런데 6개월 동안은 문 닫아라 라고 이렇게 등록주소나 업무 정지를 어떻게 해요 정의보는 정말 없습니다. 정의보는 등록주소는 없다는 겁니다. 여부는 등록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업무라고는 안 하니까 누구라고요 우리 개업만 우리 개업만 이걸 대위 자 확인 민법 배우시면 채권자 대위 이런 거 배우실 겁니다. 채권자리에 대신 앉아서 거기서 권리를 행사하는 게 바로 대위인데 오히려 사장님만 얻어맞아라 라고 해서 사장님만 대신 얻어맞는 대위 책임을 이게 가장 황당하다는 겁니다. 아주 여기는 사장님만 등록주소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연 못하고 그리고 업무 정지 받아서 6개월 동안 금정의무 무조건 업무 정지도 여기는 별표가 3개월 다니고 6개월짜리입니다. 6개월 그리고 이건 무조건 등록주소니까 업무 정지도 없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문 닫아 해가지고 정말 절대적으로 업무 정지 등록주소 얻어 맞으면 3년 동안 종문 때문에 아예 업무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옆에 가서 금음도 못해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근데 이 세 가지 책임자체가 다 문장이 다르죠. 민사는 똑같이 책임지라고 하더니 연대 그리고 벌금은 그리고 정의분도 벌금이지만 우리 정의보는 더 센 놈도 있겠지만 징역도 있겠지만 둘을 나란히 벌했네 양벌 그리고 행정상에 정말 황당합니다. 정의보는 무사하고 누구 개업한 때만 너만 대신 얻어 맞아라 이거 3년 동안 용 못하는 등록주소 그것도 절대적 상대죠 나눠지고 많지는 않을 건데 금쟁이나 이중 소속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해당되면 그럼 나중에 한꺼번에 밥상 3개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주 난리가 납니다. 돈 깨지고 벌금 내고 문 닫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밥상 몇 개라고 밥상 3개 밥상 3개가 항상 시험무제가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등록주소 된다는 게 아까 벌금 냈을 때 벌금 냈을 때는 금액 아예 안 묻고 벌금만 내면 끝나는데 여기는 금쟁이나 이중 소송이 되면 벌금 얘기하지 말고 여기는 뭐라고요? 등록주소가 대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한테만 너무 억울하게 사장님에게만 그러니까 밥상 3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손해만 딱 나고 여기 안 들어가면 손해만 물어주고 아니면 어떤 분은 세 번째는 안 오고 행정적인 벌금까지만 물어주고 어떤 분은 밥상 3개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러면 아주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검증을 하긴 했는데 손해가 안 났네 그러면 일본은 제외 나머지는 두 개 이렇게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다양하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험 문제 20번에다가 케이스 문제 유사하게 금쟁이하고 그리고 손해배상하고 같이 묶어서 딱 연결되죠. 정말 하지 말아라 그때 이제 뭐 거짓대로 이런 거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20번 나중에 잘 보시면 문제를 각각 내야 되는데 한 문제에다가 두 개를 한꺼번에 문제를 내놨다는 겁니다. 거기도 손해배상이 어쩌고 벌금이 어쩌고 금쟁이가 같이 섞어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한번 뒤로 넘겨보시고 정말 조금 더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이제 바로 고용인 그 다음 두 번째 진도에서는 74페이지 문제가 아주 괜찮으니까 그 정도 문제 잘 풀으면 오른 것 딱 답은 1번이었는데 나머지는 왜 틀렸을까요? 지금은 좀 많이 안 보이십니다. 또 괜히 또 이거 보면서 안 풀린다고 교재 집어던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정말 안 됩니다. 지금 벌써 알면 이제 하산하십니다. 그러면 9월 되면 아예 그냥 기억 자체가 안 나와버립니다. 절대로 지금 알면 안 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공부해보신 분은 지금 알아야 되고 또 기억이 없네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새롭고 신선하면 큰일이 나니까 작년에 공부하신 분은 아예 감이 잡혀야 됩니다. 올해 들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이렇게 신고서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이 소식이 그대로 열리면 이렇게 종이로 써내면 방문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소식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전자문서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작성해서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방문해서 이 소식을 써서 낼 수도 있고 이런 소식이 가끔씩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볼까 처리기간 여기다 또 열을 걸으면 안 되고 즉시 바로 처리가 돼요. 접수되자마자 뭐 기다려 보세요 그런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사무소은 어떤 사무소인지 그리고 고용인은 누군지 소속인지 중개 보조인지 저기 자극증은 누가 줬는지 이런 식으로 발급 시도 물어볼 거니까 그거 정말 조목조목 나와 있잖아요. 이런 소식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시장군수구청장 세종시장님 받아라 라고 거기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아주 그냥 총알같이 빠르게 저기 완료가 나올 건데 처리 과정도 우리 소식에 모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런 것도 예전에 없었는데 처리 절차 이런 것들 잘 만들어놨습니다. 국가가 만들어놓은 겁니다. 아주 여기는 어떻게 처리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기 이제 겸업 자 이번에는 겸업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작년도 문제에서 11번 우리 작년도 문제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만 잘 풀어보면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 먼저 업무적은 업무적은 그냥 간단하게 교재만 체크를 놓으실까요? 뭐 이런 거 안 나와 할 정도로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입니다. 업무적이 전국인 사람도 있고 업무적이 시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전국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극증 없는 사람 지금 이제 부칙이 나올 수가 없기는 한데 조사시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가로 1번 쪽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중간으로 왔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업무적은 어디라고요? 정말 우리 공인주에서 하고 그리고 여기에 법인은 분사무소까지도 가야지 거기도 책임자가 공인주에서 하니까 업무적 어디라고요? 전국 그러니까 중개는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세종시만 해라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 물건은 전국 여기서 살다가 서울로 간다고 할 수도 있고 서울 사람이 세종시 물건도 얻으니까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앞쪽에 전국 거기만 동그라마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뒤에는 볼 것도 없을 것 같고 거기입니다. 그런데 2번은 이 부칙은 바로 자격증 없는 사람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사 6조 2 이런 것도 볼 건 아예 없을 정도인데 하여튼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사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업무적은 전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업무적은 시군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 넓어졌습니다. 어디 시 시이더 시이더 인천 그러면 계안구 3기 신도시 지정된 계안구 구가 여러 개 있는데 하여튼 인천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종시 안에서도 다 하고 계획입니다. 어느 덕만에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가 있으면 그 구 다 하고 시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도까지는 가능하다. 두 번째 줄에 거기 광역시 옆에 시이더 그것만 잘 믿을 그런 것 같습니다. 시군구는 아니고 등록관청은 시군구인데 업무적은 시군구보다는 약간 넓습니다. 약간 넓다 라고 기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다만 나왔죠. 다만 다만 만약에 거래정보망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망해 인터넷 통신망에 공개된 것은 물건을 뭐라고요? 전국적으로 다 해도 괜찮다. 망해 가입했을 때 그리고 가입하고 이용했을 때 그리고 다만 보시니까요. 아직 망을 모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다가 가입을 하고 인터넷을 가입하고 그걸 보고 있을 때 거기 있는 물건들은 전국 그 망 안에 있는 것만 전국이지 그 망을 보고 있다고 전국 물건을 다 세종시에 있는 물건 말고 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망 안에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 중요한 문장이 나왔네요. 가입하면 전국이다. 이렇게 내본 적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안 냅니다. 불칙은 의미 없다. 우리가 자격증 아예 없는 사람이 중격하는 것은 지금 아예 안 되니까 예전에는 잠시 좀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뒤에 보시니까요. 가입하고 이를 이용했을 때 인터넷을 이용했을 때가 전국이지 망에 가입했다고 전국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용했을 때 인터넷 망에 있는 것만 전국이다. 그리고 뒤에 관할구역 외의 물건 거기가 전국이라는 물건입니다. 관할구역 외이면 세종시로 벗어놔도 얼마든지 다 할 수 같다는 겁니다. 망 안에서는 소음 물건도 괜찮고 인천 물건도 괜찮고 저기 대구 부산 다 하라는 겁니다. 망 안에서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위반을 했을 때 우리 법인하고 공인조사는 위반할 게 없겠죠. 전국이니까 부칙이 부칙이 위반하면 뭐가 될까요? 77페이지에 제일 아래에 나오는 참고 위에 있네요. 업무정지 이건 부칙만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부칙이 중계는 부칙이라고 합니다. 부칙은 업무정지를 업무적을 벗어나면 업무정지를 등록주소는 아니고요. 너무 가혹하니까 더 이상 중계 못하니까 사무소 문 닫아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놈 별표는 3개월 나중에 고정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쟤는 문제감을 아주 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봐줄 수 있다. 주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놈은 따로 볼 건 없고요. 그런데 중계대상물은 종별로 상관없이 저 자격증 없는 사람도 토지부터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재단까지는 뭐 한다? 다 한다. 다 한다. 그럼 이제 중계인 같으면 저 불집 같으면 시도 안에서 토지 거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거기까지는 다 한다. 물건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지역에 지역에 바로 제한인지 물건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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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겸업재단 정말 여기 겸업재단 별표 3개 무조건 매년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작년도 문제 괜찮았다. 저기 496페이지 96페이지 가면 11번 나올 겁니다. 11번 박수 문제 아마 올 정도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쭉 써놓고 기억입니까? 디그십니까? 겸업은 이 문장을 잘못 보시면 나중에 정답이 다 손들고 난리가 납니다. 답을 못 찾겄네 해갖고 상당히 짜증나는 문제가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만 나옵니다. 먼저 문장이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체켜볼 건데 먼저 70 여기 한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77페이지에 겸업 우리가 중개업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다고 겸으로 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6개 6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꼭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먼저 법인의 이래로니까요. 법인 회사 차례에서 한다는 법인의 겸업 법인이라고 하니까 자꾸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못하냐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하고 부칙은 공인중개사하고 부칙은 이거 이제 개인들인데 회사 말고 이 사람은 개인들인데 거의 퍼센트가 99%가 다 공인중개사로 개업을 하시고요. 회사로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집에서 한 집이 딱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법인이라는 겁니다. 회사 차례에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한다 못한다? 한다. 자꾸 못한다고 하는 게 여기도 외국입니다. 법인은 까탈스러워서 범위를 정해놨는데 이 사람은 얼마든지 겸업 6개 대신에 부칙은 경매는 못한다. 저기다 표시할 건데 경매는 못할 건데 그럼 5개는 할 수가 있고 공인중개사도 얼마든지 6개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는 겸업 외에도 하고 싶으면 건축사 일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감정평가사 법무사 우리 어디다 가다 보시면 법무사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같이 내놓으신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자격증 다 취득해서 아마 공인중개사부터 먼저 취득했을 것 같긴 한데 업무 해보다 보니까 등기 1 이런 거 이제 어차피 자연스럽게 되잖아. 중계했다. 중계하면 등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법무사가 등기하겠다. 좀 싸게 해주겠다. 하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세무사 자격증이 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같이 하라는 겁니다. 세금을 또 신고를 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계하면서 당연히 세금 신고 중계하면서 등기 이러면서 변호사는 거의 자격증 요건 따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꾸 변호사 자격으로 공인중개사 일을 해보려고 저렇게 아주 몇 번씩 들이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못한다고 판결 낳고 어깨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도 당연히 겸업료수께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인만 해라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요건 정말 자꾸 물어보시고 애매하고 또 하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도 먼저 첫 번째 여섯 개인데 꼭 여섯 개 중에서 문장으로 좀 잘 보실까요? 문장으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도 아닌 게 정말 많다는 겁니다. 정말 유사품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용도가 상업용이었을 때 정말 여기다 농업용 이미 해봤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그러면 상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상업용 건축물만 되는데 여기다가 농업용 그리고 공업용 그러니까 나올 문장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문장 안에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농업용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농업용 말고 그리고 공업용 그래도 안 되고 무슨 비닐하우스 공장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상가 우리 학원에 있는 이런 상가 같은 건축물 그런 것들만 겸업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건이 건축물이 상업용 외에 농업용 공업용 건축물 이런 것들은 겸업 대상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인이 무슨 농업용이나 공업용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등록주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이게 제재가 아주 세다는 겁니다. 업무정지가 아니라 3년 동안 영업 못할 수 있다는 등록주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하고 그리고 이제 주택 주택의 종류는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도 되고 공동주택도 되고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부하실 때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이건 개론에서도 1차에서도 올해 공법문제인데 자꾸 나오네요. 우리 법령에서는 거의 안 남을 때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한 두 번째 진도에서 그냥 넘어가 버릴 건데 먼저 단독주택은 먼저 하숙집이 다중 다중주택 좀 보기 어려울 건데 이걸 다중주택입니다. 취사설비 돼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다중주택이 뭐다 이게 바로 여기 단독주택 한 사람이 쓸 건 갖고 지고 있는 단독주택 이건 쪼개서 구분해서 팔아먹을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통으로 아예 통으로 거려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거 샀을 때 고민 좀 해보세요. 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세대 다가구가 좀 많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단독주택은 다가구가 단독일까요? 다세대가 단독일까요? 다 다가구 다가구 이런 것도 헷갈리시면 정말 안 됩니다. 헷갈린 걸 헷갈려야지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가구 다가구 그러니까 이게 많다는 소리니까 다가구 다세대도 많기는 많아 이건 헷갈리니까 정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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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충소도 알고 있어야 되고 면적도 알고 있어야 되고 다가구 주택 이런 게 바로 공간 이런 건 아예 안 봐도 괜찮고 다중주택하고 다가구 주택 정리를 꼽는 시험입니다. 면적 넘어가면 안 되고 충소도 넘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그리고 소위권은 하나만 갖고 있고 세대수가 한 15개 12개 해도 통으로 통으로 매매를 해야지 그거 100일로 200일로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합니다. 또 주택임대차감은 여기는 집원만 맞아도 괜찮다 라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잠깐 저 때 배웠었고 동무수까지 맞아야 점심 신고를 해야 나중에 대학력이 발생한다. 안 그러면 경매수도 배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계약서 잘못 써가지고 우리가 소개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은 여기서 뭐라고 다 가구가 다 세대 다 세대입니다. 다 세대 다 세대 주택 그리고 여기도 연립도 좀 헷갈린다는 겁니다. 연립 주택입니다. 연립 주택입니다. 4개 층이 똑같아기입니다. 여기도 4개 그리고 항상 우리 오다가다 보시면 다 세대나 연립은 다섯 개가 될 수 있다 없다 다섯 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섯 개부터는 아파트 아파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놈이 안 되고 싶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세대가 되고 연립은 4개 층 4개 층을 넘어갈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넘어가면 유방건축물 허가도 안 나오고 사용 승인도 안 나오고 등기도 못하고 때려 부수라고 난리가 나고 사람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으면 이행 강제금 떼는데 1년에 몇 천만 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엄청 피곤합니다. 이거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징역 벌금이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적인 처벌도 있다는 겁니다. 고발 조치합니다.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4개 층 이하는 똑같은데 바로 면적이 달라요. 옛날에 옆면적인데 지금은 바닥면적이라고 할 건데 얼마요? 660 660이면 한 200평 정도 됩니다. 0.3025 곱하면 평이 나오고 우리도 나중에 한번 해볼 거고 평 쓰면 안 되고 큰일 나고 됩니다. 하나는 이야 하나는 초갑니다. 어느 놈이 초가라고요? 그러니까 연립하고 다세대 중에는 누가 더 클까요? 뭐죠? 연립이 더 큽니다. 연립이 그러니까 660은 똑같은데 이 놈은 이야 이야니까 660까지는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단 1제곱미터 661 지금 레이저로 탁 쏩니다. 그러면 바로 제곱미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거 촌스럽게 줄자로 재고 다녔습니다. 지금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레이저로 쏴요. 레이저로 쏘면 옆면적이 딱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레이저로 쏩니다. 빨간 걸로 탁 하면 얼마? 바로 나옵니다. 진짜 이거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사용이 승인할 때 받을 때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연립은 뭐라고? 연립은 660을 초과해도 괜찮다. 우리 애들도 키우는 담배를 연출하고 할 겁니다. 정말 그냥 우리 남자애들은 아마 또 요즘 또 여자애들도 막 피운 것 같은데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애가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또 가방을 한번 주기적으로 뒤져봐야 됩니다. 뒤져봐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황당하고 당황이 나왔는데 먼저 애를 아까 보니까 애를 보니까 이거 정말 많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재밌는 거는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할 거예요. 바로 애 가방을 이렇게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애 가방을 뒤져보니까요. 먼저 담배가 나왔습니다. 담배 담배가 나왔으면 뭐라고 할까요? 좀 당황했다고 합니다. 당황 그런데 당황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황당하고 뭐냐면 황당하고 보니까요. 얘가 금연교실 접수를 했습니다. 금연교실 접수해가지고 담배 완전 꼴초대가 담배만 나온 게 아니라 너무 그냥 하루에 많이 피다 보니까 한 세 간대가 피울지도 모릅니다. 얘가 금연교실 접수를 했대요. 그 정도로 지도 얼마나 겁이 되니까 그냥 바로 엄마가 피우지 말라고 해도 조용히 피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냥 얘들이 좀 삐딱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요? 초가 담배를 뭐라고 한다고? 연초 연초 보통 연초라고 할 겁니다. 열리집주택이 뭐한다고요? 초가 연홈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열리집주택이 더 크다 조시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졸업 면적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아예 안 따진다? 안 따지고 그러니까 면적은 상관없이 660이 안 돼도 괜찮다는 겁니다. 뭐가요? 5개 5층하고 5개층하고 좀 더 합니다. 개수 개수로 셌을 때 뭐라고요? 5개 주거용 개수가 1, 2, 3, 4 뭐 5개만 되면 정말 재건축에서는 지분율이 엄청나게 높을 거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우리가 실무하실 때 저층은 정말 저층은 우리도 꼭 한번 투자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대지권은 엄청나게 아주 클 거니까 나중에 거기가 권리 가격이 되면 추가적으로 낼 추가 부담금이 엄청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큰 코층 코층은 N분의 1 해놓으면요 대지권 자체가 엄청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죽어나 죽어나 나중에 추가 부담금 쪽이 아주 심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개 층부터 이렇게 5개 층부터 아파트니까 그리고 용종률을 많이 안 빼먹었고 이런 것들은 일반 분양분을 엄청 크게 지어서 아예 공사리금으로 치면 아예 추가 부담금 추가 부담금 자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정리해 놓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 사겠으면 우리 동기가 됐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됐건 가족이 사는 건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5개 층 이상이면 뭐라고 면적 상관없이 면적은 660이 안 돼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면적 상관없이 뭐라고 이거는 아파트 아파트가 바로 이거입니다. 주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동주택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구분소유가 인정되니까 100일호 200일호 당연히 뭐 여기도 세대수 마음껏 그리고 세대수 다 그렇죠. 세대수마다 갑을병정 소유권자가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건물? 집합건물 구분거물 구분해놨잖아요. 건물이 모아졌잖아요. 집합건물 구분거물 그런 거 다 배울 거예요. 이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다 된다는 겁니다. 단독주택이 될 건 공동주택이 될 건 다 돼. 주택의 그리고 무슨 관리라고요? 임대 관리.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임대 관리인데 또 여기다가 임대요. 그렇게 시험 문제도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임대업이라고요? 임대업은 건물을 막 사다가 그러면 임대사업자 막 고민도 해봐야 되겠네. 임대를 어부를 한다.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장 안에 모두 다 나중에 시험 문장에 정답이 여기 모두 다 있으니까 여기 문장에서 꼭 정리를 다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내용은 안 나와. 정말 내용은 안 나옵니다. 요즘 아예 그냥 내용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은 질문 자체가 한 줄은 절대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딱 이대로 나와요. 가봤더니 시험장에 임대업 주택의 임대업 그리고 상가의 임대업 그러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여기서 뭐 한다고요? 관리를 그러니까 이거 다 또 관리업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 뭐라고요? 대행 문장에 아주 여기는 표가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 뭐라고요? 대행 관리 대행 하여튼 무슨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이상합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관리를 업으로 한다. 관리를 업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3월에 가도 또 얘기할 거고 5월에 가도 또 얘기하고 저 문제풀이 하면서 또 얘기하면 정말 여기는 다 알아들을 겁니다. 정말 머리도 염치같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는 관리업 관리업이 아니라 관리 대행 관리 대행 그러니까 주택과의사가 대신할 것을 대행 우리는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약간 심하게 나왔을 때는 토지의 토지의 관리 대행은 되냐고 토지를 관리한다. 토지를 관리할 게 있나요? 뭔 관리를 할래요? 뭐 땅을 째려보고 있습니까? 토지를 관리 대행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토지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저기 28회 대행가 나왔을 겁니다. 좀 이따가 3번 지목 볼 건데 여기 토지의 관리 대행 그러니까 토지에 분양된 토지에 관리 된 건 땅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땅 위에 있는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라고 했지. 땅을 관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대행 나와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문장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저건 농업용 공업용 바꾸거나 주택은 또 안 된다고 하거나 임대 관리인데 임대업 그리고 관리 대행인데 관리업 그러면 X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문장 말고 더 이상은 없어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부동산 그리고 이런 것도 정말 꼭 해볼 수가 있어요. 컨설팅 정말 컨설팅은 꼭 한번 해보시야 됩니다. 부동산이 이용상담 그리고 개발상담 그리고 거래관한 그리고 뭐라고 문장 저기 상담 상담을 좀 기억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개발업도 이미 내봤다 합니다. 개발업 개발업으로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정말 세 글자만 남으면 다 이상이 되니까요. 개발을 뭐 이용업은 안 나와봤지만 개발을 업으로 한다? X 그리고 상담이라고 하니까 투자상담도 이미 시험 문제에 나바다 개인 또 개론에서 투자 배우니까 투자상담 그러면 X입니다. 수익률을 배우고 그런다고 투자상담 투자는 없다 투자상담 말고 이용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 그리고 시험 문제가 없으면 감정평가 뭐 업 이런 것도 나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자꾸 개론하고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말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니 이용상담 그리고 개발상담 거래관화 상담 이런 것들만 할 수가 있다. 주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용상담 이용상담은 건물을 왜 그렇게만 쓰냐고 해서 이용을 바꿔보라고 바꿔보라고 상담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약간 봤을 건데 그럼 보실까요. 먼저 이 101호를 101호를 그러긴 좀 모를 건데 먼저 이 101호를 101호를 주택으로만 쓰고 있으니까 101호를 주택으로 쓰고 있으니까 주택을 이렇게 여기 용도잖아요. 용도를 토지는 지목이라고 하고 건물은 용도라고 합니다. 용도를 바꿔보세요. 어떻게 저 101호를 음식점으로 상가로 좀 바꿔보세요. 이거 가능할까요?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칠 때 좀 이렇게 안전했다가 이거 다 배웠잖아요. 안전했다가 약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위험한 쪽으로 막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재당이 있다는 뭐라고요? 허가 신고 그리고 기재상 변경 이런 게 쓸 건데 이거 뭐라고 할까요? 느낌상으로 안전했다가 위험한 쪽으로 막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뭐라고 할까요? 무조건 된다고 할까요? 위험해지고 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요? 허가 이거 공법이 다 나올 건데 생각하시면서 꼭 풀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어려워요. 이거는 허가 받아라. 허가는 재량이 있으니까 갑자기 허가를 안 내준다. 옆집은 내줬는데 내 집은 안 내줘. 네 집은 위험해. 이러면서 재량이 있으니까 허가를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무조건 허가 나요. 그러면 아주 큰일 난다는 겁니다. 허가 안 나. 안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 반대로 위험한 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아로 내려가는 그런 걸 배우실 겁니다. 그런데 위험한 쪽에서 오히려 안전한 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집이 안전해지는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국가는 뭐라고 할까요? 조화라고 할 쪽입니다. 불날 위험도 없고 사고 날 것도 없고 뭐가 된다고요? 신고만 신고는 접수만 되면 재량이 없다는 겁니다. 서류만 딱 맞으면 우리가 딱 서류 집어던지면 시군구점 공무원들이 그거 주워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무조건 접수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예 그냥 용도 변경했을 때 여기서 동일한 시설고 아예 갔다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요? 건축물 대장만 기재 사항만 이렇게 기재 사항만 뭐하면 된다고요? 이거 다 배울 겁니다. 변경만 간단하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절차 이런 절차를 고치면 건물의 용도를 바꿔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꿔볼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자동차 관련 시설고 자산 전문 하면서 바꿔볼 겁니다. 그 아홉 개의 시설군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동일한 신고 공장 창고 하면서 동일한 시설군이 있을 거고 주거 업무 시설군 이러면서 같은 시설군이 있을 겁니다. 그 같은 시설군 안에서도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꼭 변경시회됩니다. 그러면 이건 느낌적으로 봤을 때 주택으로 주택이 더 안전할까요? 상가가 더 안전할까요? 주택이 더 안전합니다. 주택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집은 잘 불 안 나요 여기입니다. 어쩌다가 대형 가스 폭발도 나오게 나와도 그건 어쩌다가 나오는 거고요. 상가는 그냥 매일같이 불이 나는데도 방송에는 안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 아주 충격적인 것만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같이 막 불 때이고 그리고 손님들도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 공진도 막 집어 던지니까 불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전했던 쪽에서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럼 저기 봤네요. 안전했다가 안전한 집에서 상가로 자꾸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국가가 쉽게 그냥 알아서 하고 받아줄까요? 알아서 하고 받아줄까요? 아니면 나 고민 좀 해볼게 고민 좀 해볼게 삼박사에 고민 좀 해볼게 한 일주일 기다려봐라 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허가 허가 이건 허가라는 겁니다. 이건 장담하시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허가 한번 신청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시공구청에서 공무원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해야지 이거는 장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기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저기 집을 1층을 마음대로 상가로 바꾸겠는 야구기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걸 막 공장으로 바꿔놓고 창고를 바꿔놓고 아예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갑니다. 먼저 여기 상가로 쓰는 게 있는데 보니까 주변에 대학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서 왜 그런지 대학 많고 직장인들이 거기 막 바글바글 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지하철이 막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상가하세요? 뭐하러 상가하세요? 차라리 원룸으로 좀 바꿔가지고 그리고 호수도 좀 몇 개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쪼개면 수익률이 오히려 상가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아래층에 상가가 있으면 여기 막 주택이면 맨날 그냥 불떼되니까 아주 냄새가 올라오면 여기 다 나간다고 나리가 납니다. 진짜로 그리고 안 두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막 12시가 됐는데 막 하도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술 마시고 난리를 치면 맨날 그냥 막 소변도 여기다가 막 봐 놓고 하면 도대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도 세를 엄청나게 싸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라. 좀 바꿔라. 바꿔라. 어떻게 바꿔라. 상가를 반대로 어떻게 주택으로 바꿔라. 집을 좀 바꿔라.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 이건 어떨까요? 아주 위험했다가 안전한 쪽으로 저 위에서 아래로 안전한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알았어. 그렇죠. 알았어. 뭐라고요? 신고. 이거는 신고만 해주면 간단하게 간단하게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리 정말 딱 집어 던져보세요. 공무원이 주워 담는데 바빠요. 그럽니다. 여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이 소리입니다. 주택을 주구하고 업무 시설구는 같은 시설구입니다. 만약에 저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떨까요? 절차가 이거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쉽습니다. 이걸 주택하고 나중에 보시면 교재 볼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공법 교재 두 번째 진도에서 몇 페이지에 있다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법이 나올 겁니다. 사무실로 바꾸는 것은 동일시설구는 했습니다. 동일시설구는 공장하고 창고 위험물한 것들 같이 있는 것들 여기도 같은 줄에 있다는 겁니다. 같은 줄 글잎생활시설도 일종일종 같잖아요. 여기는 같은 시설구 이거는 건축물대장을 기재상마 기재상마 저기 주택에서 사무실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개발상담 이것까지만 보실까요. 두 번째가 개발 땅을 놀리지 말고 개발 좀 하라 하고 이게 개발상담 그러니까 우리 갑은요 우리 갑은 땅소유권자인데 아예 그냥 땅을 계속 놀리고 있다는 겁니다. 땅소유자 그 사람은 땅을 써먹을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요? 개발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저기 세금에서도 많이 배우실 건데 그런데 땅을 이렇게 계속 놀리고 있으면 뭐가 돼요? 이게 비사업용이 된다는 겁니다. 비사업용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10%씩 아예 올라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비사업용은 장기보호위습별공제도 인정을 아예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놀리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저기 종합하고 분리하고 나올 건데 거기도 비사업용은 엄청나게 얻어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집이 있으면 인형 거주나 보유기간 채우면 비과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땅하고 같이. 이러니까 개발하는 게 아주 좋다는 겁니다. 이대로 놔두게 되면 세금 얻어맞는데 죽어난다는 겁니다. 조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론에서 개론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역본석을 한번 해봐. 지역본석 그러면 이 지역이 주택이 적합한지 그리고 상가가 적합한지 아니면 공장을 좀 모르게 할 건데 공장이 적합한지 이런 용도를 먼저 선택을 해보라는 겁니다. 지역에 좀 어울리게 그러니까 주변을 보니까 집들이 쫙 이렇게 다닌 겁니다. 그럼 집으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든지 아니면 또 상가가 또 전혀 없다. 그런데 뭐 전용은 아니면 상가도 가능하겠다. 클린생활시설 하나 올립시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 막 미용실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편하게 슈퍼도 있고 약국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지역본석 해보니까 뭐가 적합하다. 상가가 나왔네요. 상가 상가로 쓸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상업적으로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검폐율 한 50% 그러면 50% 이거 100평이면 50평만 바닥면적하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계산하면 그 계산하는 방법도 나온다는 겁니다. 충성 몇 층으로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개별 분석입니다. 좁혀와서 개별 분석을 하게 되면 이거 바로 뭐가 돼요? 개발 상담이 벌써 됐잖아요. 건물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상가는 보통 상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비과세는 좀 없다 보니까 비과세 그럼 이제 여기도 비과세 만들려면 주택하고 좀 섞어가지고 주택 부분이 한 반 넘어가게 많이 찾아오면 통으로 주택으로 다 인정을 해주니까 그럼 1주택으로 9호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좀 싸지고 그다음에 세금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걱정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해주면 될 건데요. 이것도 이렇게 세법 세법을 정말 많이 배워보시라는 게 세법 교수님은 한 2주마다 한 번씩 보실려나요? 한 번 또 빠지면 한 달에 한 번 밖에 배우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주의해 놓으시고요. 지금은 지금은 급하니까 지금은 막 이런 걸 잘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실무할 때는 정말 또 따로 배워야 됩니다. 왜 또 저건 왜 배울 때 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정답 맞추는데 정신 없으니까요. 이것도 세법이 또 정확하게 또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나중에 합격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막 세율 따지고 계산한 거 따지고 그리고 나중에 왜 써먹는데 이런 거 생각하시게 되면 정말 나온다는 겁니다. 나옵니다. 이런 거 안 좋아하겠어요? 정말 아주 좋아하죠. 있는 거 던밖에 없으니까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건물 나왔네요. 그럼 이걸 통으로 분양돼 그리고 분양돼 있다가 관리도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건물은 다 내 거예요. 여기 정말 전속이 되면 이 건물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한 10개 정도만 잡아 놓으면 이거 관리하는 거 10개 정도만 잡아 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계약서 쓰느라고 바쁩니다. 오늘의 A 건물 내일은 B 건물 다 그냥 약속이 잡혀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관리도 우리가 관리도 이런 것들 종료로 실습니다. 이제 소변이 급하시니까 여기서 쉬겠습니다.